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마치 듣기에 좋은 말만 많이 해주는 인문 교양서 같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들으면 위로가 되고 들으면 무조건 마음에 평안을 주는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막연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상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천국에 대한 말씀 못지않게 지옥에 대한 말씀을 무척 많이 하셨습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예수님은 심판에 대한 말씀도 아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잠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 가지입니다 현세에도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오늘 본문은 특별히 최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최후 심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토대로 유다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심판 주보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심판은 성경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곳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말씀한 것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 이것을 1차적으로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먼저는 이 사실부터 우리들은 마음판에 새겨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만사가 그렇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입니다 중요하게는 우리의 생이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우리의 생이 끝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이 끝날 때가 있다 개인의 종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하나님에 의해 창조가 되어서 이제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 세상이 끝날 때가 반드시 있다 세상의 종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말 개인의 종말 그리고 세상의 종말 우리는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개인의 종말과 관련해서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중요한 요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 말씀 그대로 누구나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 없습니다 다 죽게 된다는 것 그런데 그 다음에 보았더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이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이 무엇인가 둘째 사망은 육신이 죽은 뒤에 영혼이 지옥에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고 영원한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사는 동안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하심을 믿으면 죽은 뒤에 그 영혼이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중생한 영혼으로 육신이 죽은 뒤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안식과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의 경우 말 그대로 부여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 신분과 지위도 높았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예수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 없는 인생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의 마지막도 모르는 그런 인생을 부자는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죽어서 부자는 그 즉시로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져서 둘째 사망의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 이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 앞에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그 피부병을 개들이 동네 개들이 와서 핥는 정말 비참하게 이를 데 없는 생을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았고 그러므로 죽은 즉시 천사가 그 영혼을 받들어서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잠시 이 땅에서 수고하고 고난받은 것 나사로는 다 위로받고 영원한 안식과 복락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내 영혼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서 장차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죽은 이후에만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비록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천국의 안식을 맛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죽은 이후에 그 영혼이 즉시로 천국에 아니면 즉시로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지체되는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그 무속족 개념으로는 그 한이 맺힌 영혼 억울하게 죽은 영혼 저승에 바로가지 못하고 이생을 떠돈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죽으면 그 즉시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은 영혼은 즉시로 천국 믿지 않고 죽은 영혼은 즉시로 지옥 그리고 남겨진 육신은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옥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다시 되돌릴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옥에 간 영혼이 이제야 내가 지옥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야 내가 천국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한탄한다고 해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잠시 이 땅에서 복음을 들어야 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써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동안의 복음을 믿지 않으면 죽은 이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한들 그것은 우상숭배일 뿐 지옥에 간 영혼이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천국으로 옮겨지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지옥을 향해 둘째 사망을 향해 수많은 영혼들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써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그래도 잘 정리해서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생의 마지막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 먼 훗날도 아닙니다 잠시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곧 있으면 나의 마지막도 온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영혼은 즉시로 지옥에 가고 믿고 죽은 영혼은 즉시로 천국에 간다는 것 이런 내용을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세상의 종말 베드로우서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생각조차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야마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의 때 홍수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홍수로서 온 세상을 멸하셨던 때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7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마지막 불심판이 있다는 마지막 불심판을 위해 이 땅과 하늘이 보존되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우서 3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세상이 끝난다는 것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것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끝이 되면 창세 이래로 이 땅에 거하였던 모든 자들이 다 부활하게 됩니다 세상 끝에 모두가 다 부활한다 모두가 다 부활해서 마지막 심판 최후 심판 때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서의 본문이 그 최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육신이 죽으면 개인의 종말이죠 육신이 죽으면 예수님을 믿고 죽은 영혼은 즉시로 천국에 가고 믿지 않고 죽은 영혼은 즉시로 지옥에 간다 그런데 세상 마지막이 되면 흙으로 돌아갔던 육신이 다 부활하게 됩니다 다 부활해서 최후 심판 때 앞에 서게 된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후 심판에 대해서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 부분만 한번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간 데 없더라 자 사도요한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개시를 이렇게 본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의 광경을 하나님께서 열어서 사도요한에게 보여주셨고 사도요한이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세상이 끝이 끝이 난 것입니다 하늘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간 데 없더라 세상이 이렇게 끝이 났고 마지막 최후 심판을 위해서 크고 흰 보좌 마지막 심판의 보좌가 나타난 것을 사도요한이 본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사도요한이 또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게시로 열어주시는 광경을 본 것이죠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있다 다 부활해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있는 광경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서 두 종류의 책이 펼쳐져 있다고 여기 말씀합니다 책들이 펴있고 그랬죠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생명책은 여기 먼저 분명히 나왔습니다 여기 생명책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천국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자는 지옥 이렇게 판결이 나는 것입니다 죽은 즉시로 영혼이 천국이든 지옥이든 간다고 했는데 세상 마지막이 되면 육신까지 부활해서 최후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최종적인 판결을 받게 되고 부활한 육신을 입은 상태로 천국으로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두 종류의 책이라고 했죠 여기 책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생명책만이 아니라 책들이 또 있다 그렇다면 이 책들은 어떤 책들인가 그 이어지는 구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래서 생명책이 있고요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다 행위는 많으니까 책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두 가지입니다 마지막 최후 심판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거기에 따른 심판이 있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행위에 따른 심판이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자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방으로 흩어져 있던 육신이 부활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고 참 신비한 광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 흙으로 돌아갔는데 다 흩어져 버렸는데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고 부활해서 여기 자기의 행위대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14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체계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 지도라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기 생명체계에 기록되지 못한 자 그랬죠 그 이름이 생명체계에 없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 불못에 던져지리라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도 끝이 있다는 것 세상이 끝이 되면 모든 육신이 다 부활하게 되고 최후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최후 심판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생명체계에 따른 심판이 있고 그리고 행위에 따른 심판이 있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으로 가서 유다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보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이 중복되어 있는데요 유다서에서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본문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자 유다서는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신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끝이 있다고 했고 최후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최후 심판의 심판주가 누구신가 최후 심판의 심판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하지요 초림하신 예수님은 지극히 낫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온갖 질고를 다 겪으시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권세를 이기셨고 부활하신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오셨던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고 기다리면서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실지 예수님의 제림을 고대하면서 주께서 맡기신 최고의 사명 주의 복음을 심서 전파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 마침내 예수님이 제림하시는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테살로니카 전서 4장 16절을 보았더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 예수님이 조용히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온 천하가 다 알도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입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늘에서부터 울려 퍼지면서 주께서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제림하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미 죽은 자들 예수 믿고 이미 죽은 자들 먼저 부활한다 그리고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제림하실 때까지 살아있을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예수님 제림 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은 환란을 다 통과해야 마지막에 7년 대환란이 있다고 했는데 환란을 다 통과하고 그때까지 살아남은 성도들 이제 그 사람들은 산채로 부활한 산채로 부활체를 잇게 되고 공중에서 부활한 성도들이 다 한자리에 모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것 유다서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사람을 심판하신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데 무사람을 심판하신다 무사람 하는 것은 모든 사람 이런 뜻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심판주 대신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다 한 번씩은 서게 된다는 것 이것을 유다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보았지만 생명책이 있다고 했고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내 행실대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누구나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 그 사실을 생각하고 그 심판대 앞에서 이 땅에서 나의 행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삶과 두렵고 떨림으로 더욱 경건하게 거룩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5절 같이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연 는이라 아멘 아멘 이 구절을 보시면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 이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되고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판과 관련해서 다른 성경도 한 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우서 5장 9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적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자 10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9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적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주님의 심판대를 생각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1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오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주님의 심판대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자기 스스로 자백하게 된다 아마 기억이 다 나는 것 같습니다 기억이 다 나도록 하시고 숨길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고 기억나는 대로 자기 입으로 그동안 자기가 행한 일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자기 행실을 스스로 다 자백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하리라 얼마나 난처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기 입으로 짓고하리라 자기 스스로 부끄러운 죄악들 다 입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고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 연결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행실만이 아닙니다 말에 대해서도 심판을 받는 36절에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말로 행실로 하나님 앞에 더욱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힘써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본문 14절을 다시 보면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예언을 누가 했다고 여기 1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담의 칠대손 에녹 창세기 사장을 보면 가인의 족보에도 에녹이 나옵니다 그 에녹이 아니라는 것을 구별해주기 위해서 그 에녹이 아니라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다 이 에녹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에녹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이 여기 14절에 있습니다 에녹은 일찍이 하나님으로부터 생생한 게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너무나도 생생하게 마지막 날의 그 광경을 하나님이 에녹에게 보여주셔서 에녹은 일찍이 다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임하시는 광경 마지막 최후 심판의 그 모습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에녹은 생생하게 그 광경을 보았던 것이고 그랬기에 에녹이 그 최후 심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300년 동안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광경을 보아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림하시는 그 광경 마지막 심판 때의 최후의 그 광경 우리들도 확신있게 바라보고 신령한 눈을 뜨고 바라보고 그래서 에녹과 같이 말로 행실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힘써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6절 마지막 16절에는 하나님께 심판받는 정죄받는 자들의 대표적 특성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 하느니라 최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나서 심판받고 정죄받을 자들 이런 이런 자들이다 이렇게 기록해 주신 것은 우리는 결코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교훈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심판받을 자들 정죄받을 자들 어떤 자들인가 여기 어떤 자들이라고 했습니까 먼저는 원망하는 자 다음은 어떤 자입니까 불만을 토하는 자 그 다음은 어떤 자입니까 정욕대로 행하는 자 그 다음은 자랑하는 말을 하는 자 마지막은 어떤 자입니까 이익을 위하여 아첨 원망하는 자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먼저 원망하는 자 이 원망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섬리를 굳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단 조용일 목사님 사모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미주 노회장으로 총회 참석자 부부가 오셨다가 총회 다음 날에 사모님이 갑자기 쓰러지시고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는데 그로부터 한 달여 만에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괜히 총회에 참석해서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안 그래도 무리하고 피곤했는데 너무 몸이 무리하다가 그런 일을 당했다 뭐 할 말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입관예배 입고 난 다음에 이 조용일 목사님 유족 대표로 인사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고국당을 밝게 하시고 고향도 밝게 하시고 이렇게 많은 총회원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조용일 목사님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총회원들에게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또 그동안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다 같이 사모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했었는데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사랑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다고 그런 인사 말씀 하신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실수가 없으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으십니다 우리 인간의 편에서 잘 모르는 일이 있고 혹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만이 이루어져 나아가고 있다는 것 우리는 언제나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 우리는 살아가는 날 동안 원망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불만을 토하는 자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불만을 토하는가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에 불만을 토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보았지만 고라가 왜 당을 짓고 모세를 거역했습니까 그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에 불만을 토하다가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천사는 왜 천상에 있던 천사는 왜 마귀가 되었는가 천상에서 불만을 토하다가 마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바뀐다고 불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만을 토하는 사람은 어디에서나 불만을 토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불만을 토하고 천상에서도 불만을 토하고 집에서도 불만을 토하고 교회에서도 불만을 토하고 직장에서도 불만을 토하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에 불만을 토하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불만을 토하게 되어 있다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내 마음부터 낮추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욕대로 행하는 자 그랬습니다 정욕대로 행하는 자 정욕대로 행하면 그 순간에는 육신에 기쁨이 있고 쾌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정욕대로 나가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정욕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정욕을 다스리고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자랑하는 말을 하는 자 이 자랑하는 것도 육신에 속한 것이고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기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어떤 자입니까?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 이것은 외식하는 것이고 진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참으로 경건한 사람은 아첨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말만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최후 심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끝이 있다는 것 이 사실을 마음에 잘 새겨두면 좋겠고요 끝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종말이 있고 세상의 종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 죽은 뒤에 그 영혼이 즉시로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사망의 영벌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의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잠시 이 땅을 사는 동안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제림하시고 세상은 끝이 나고 그 후에 최후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죽은 자가 다 부활해서 생명책에 따라 또 행위를 기록한 책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림을 고대하며 보금을 힘써 전파할 뿐 아니라 하나님 심판대 앞에 내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더욱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끝이 있다는 것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이 사실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보금을 힘써 전하며 경건하게 거룩하게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